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그 속 위에 들려있는 낡은 성격제 강도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이 가에 흐르네 행복한 그 미소 내 양복 주머니에 온갖 최애픔 돌아서 내 활목에 사슬 맺혔네 잠시 스치고 지나간 초라한 노인에게서 어머니가 읽으시던 성경책을 보았네 거룩을 밝히며 읽어주신 성경책 내 영혼 잘되라 주의 종이 되오라 어머니 그 기도가 오늘 생각나 두 눈에 맺힌 눈물 흘러내리네 험한 인생에 가다가 괴로울 때 읽으시던 어머니가 남겨놓은 성경책을 찾았네 어머니가 남겨놓은 성경책을 찾았네 미술집 붉은 성경책을 찾았네 미술집 붉은 성경책을 찾았네 눈물 되어 어리네 눈물 되어 어리네 이제는 내 마음에 등불 되어 어리네 아멘 아멘